또 무뎌진 척하려고 아무렇지 않아 아무것도 아냐 I wanna show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또 설레임이 오니까 믿지 마 잘 알고 있는 너야 멀리서 단지 돌아온 거야 이제 난 제자리를 찾아가 난 후에 내 기타 그는 도시야해 괴 왜 1년 반 돌아올게 그리옥界的女團 Hello Venus 11日下午 在 Shower舉辦了第6章 迷你專輯 Showcase 2017年才剛開始 各大新宗女團便大學回歸 只屬於 Hello Venus 團體特色是什麼呢 굉장히 풋풋하고 상큼한 시민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희는 그동안에 6년차 6년차 활동으로 좀 더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미를 작정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비유를 하자면 그분들은 약간 상큼한 이제 막 나오는 과즙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과일 과일 그분들을 과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저희 Hello Venus 는 과일청이라고 비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도를 하자면 저희도를 하자면 하루빈스 이슈톡의 잘 해왔던 그리고 지적이 잘 해왔던 저희도를 하자면 어떤 기회에 하루빈스 희망하는 제한민국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앨범 하는 그런 헬로비너스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저희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희 열심히 해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도전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봐주셨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 저희는 그냥 재밌게 즐겁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라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어스 소큐리어스 소큐리어스 좋은 사람일 수도 멋진 않을 수도 어떤 표정 어떤 밥을 좋아하는지 무서운 건 혼자서도 볼 수 있는지 지나간 사랑은 누굴까 얘기는 했을까 당연할 거야 It's a dreamy hot and creamy 그렇긴 하지 딱 하루만 그대의 얼떨로 돌아가 보고 싶어 하루만 너의 그 목소리로 네가 숨겨둔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싶어 뭐 대체 누구 건이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어